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삼성전자가 신고가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양반도체가 화해의 9월 15일부터 화해의 수출 금지가 되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죠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종합을 먼저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어제에 이어서 위인들이 매수에 가담하고요 연기금이 오래간만에 그저 참 그렇게 많이 제가 야단을 쳤는데 처음으로 매수를 코스닥 코스피콩이 아주 적은 양의 매수를 했습니다 143호 156호 자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았죠 개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미가 안 따라와 줍니다 지금 오히려 동학개미가 더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투신과 금융투자는 오늘도 팔아서 돈을 못 벌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상당히 그저 신고가를 해서 코스피드 이제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58포인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이 2443포인트까지 올랐죠 자 이제 2600포인트가 멀리 고지가 보이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자 오늘도 역시 역시 코스닥 역시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자 어디까지 끝날지는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가는 대로 여러분은 추세에 추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해외 차트를 봐서 필라벨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예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꼭 기억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스닥은 신고가 냈다가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곳인데요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보다 원래 미국과 중국의 연계현상을 끊임없이 보였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네요 자 멋있게 코스닥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고지를 넘어갈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가 이제 9월 15일 미국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야훌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납품을 대련반도체를 납품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오늘 신고가를 냈고요 멋지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6만 천원입니다 액면 분할할 때가 이때였는데요 이때가 5만 7천원이었나요 5만 7천원 정도 했는데 6만 2천 8백 원이 이제 넘어가서 예 더 멀어 갈수록 7만원이 간다 목표가 그런 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양대삼 하이닉스도 반등하라면서 오늘 시장은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야 된다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반도체 소재를 사야 된다 동진 세미캠을 보겠습니다 역시 동진 세미캠이 오늘도 강한 상승을 해서 6%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올렸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0.99% 올라가면서 예 신고가를 했지만 동진 세미캠은 강하게 나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걸 사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2000년 15년 동안 한번 해봐도 수익률이 2001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동진 세미캠이 2396포인트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2001년에서 갔으면 수익을 얼마나 했을까요 2300포인트 얘는 1432포인트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2400포인트뿐이 안 돼요 자 이거 1400포인트뿐이 안 되는데 솔브레인을 샀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를 사면 더 줘요 솔브레인 지금은 기업분할 했지만 기업분할 하기 전에 2001년부터 만약에 솔브레인을 사서 삼성전자는 되고 이거 안 된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것 같아요 자 솔브레인을 샀으면 8491%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좀 정확히 좀 해볼까요 얼마 갔어요 무려 8377포인트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여기까지 간다면 7만 7천까지 가면 더 올라갔죠 지금 5만원대 기준으로 지금 잡은 건데도 삼성전자의 몇 배입니까 거의 뭐 5배 정도를 상승을 해줘서 수익을 크게 줬는데도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만 하면 돈을 벌고 이건 돈을 벌고 이건 못 믿어요 삼성전자는 믿고요 삼성전자는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동진쌤께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를 삼성전자는 오래 갖고 갈 수 있고 솔브레인은 갖고 갈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요 동진쌤이 상당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있고 솔브레인도 수익이 많이 나있습니다 오늘도 솔브레인은 강하게 올라왔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솔브레인이 원래요 반도체가 오늘 8%가 넘는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나파 리스타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백신 개발했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임상 3상이 정지되는데 브라질하고 영국에서 재개되면서 SK케미칼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죠 한동안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 어쨌든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개파락으로 나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SK케미칼은 SK바이오센스에서 백신 생산을 하기 위해서 CMO 계약을 하고 지금 안동에다 공장 청축을 하고 있죠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문제됐던 것이 니콜라의 해명 다시 말해서 세미트럭인 트롤을 내년 4분기에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거이라 하면서 행동주의자 공매드 세력인 힌덴버그가 이것이 가짜다 니콜라가 트럭을 만드는 수소트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폭락을 갔고요 해명을 하면서 10% 폭락했다가 한번 그 종목을 한번 시장을 니콜라가 되나요? 한글명으로 잘 안나오나요? 한글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면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요 10% 떨어졌다가 다시 10%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콜라에서 오늘 세미트럭 트레일을 수소차로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계기가 와서 상당히 생각보다 해명을 빨리 내놓아서 이것이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쯤 차트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수가 역시 아주 춤을 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안보이네 빨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 주식에서 급락을 했던 것이 한화 솔루션이죠 한화 솔루션이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지분이 3.08%인가요? 한화 종합파학에서 그거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올라가다 상당히 큰 수익을 주다가 올라갔는데요 아직도 뭐 큰 수익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얘는 외모로 태양광고 그린 지난번에 뉴딜 그러니까 데이터 뉴딜하고 그린 뉴딜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가 그린 데이터 뉴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예 그린 뉴딜이었죠 그린 뉴딜이 있었는데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얘가 이제 그린 뉴딜에 속하는 종목으로다가 강하게 간 것이 우리가 이제 매수했던 것이 한화 솔루션 와서 수익을 크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S 윈드 나머지 종목은 뭐 그저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크게 나갔다가 니콜라 때문에 니콜라의 해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뭐 다시 좋은 소식을 보이지 않을까 또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담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종목 잠정에 한번 가서 보면 그래서 많이 힘들게 만들었었는데요 그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팔았죠 오늘 기타 법인이 처음으로 샀네요 그동안에 샀다가 백만 주를 기관이 팔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린이들에 속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나갈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이 장난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폭락으로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투자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을 갖다가 감내할 수 있는 같은 그린이들에서 CS 윈드도 마찬가지 조정을 했죠 똑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정으로 보는 거지 저는 그것은 니콜라 때문에 물론 약간 더 조정할 수는 있지만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문제에서도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고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얘하고도 마찬가지 조정이 같이 그린이들이 들어갔던 종목이 SNC죠 동국 SNC로 같이 세 종목이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닛은 도 있죠 유닛은 도 있는데 얘도 똑같이 다 조정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니콜라 때문에 뭐 하나 솔루션 하나만 조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방송 중에 잡음 잡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좀 방송하는 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이 같이 그린이들의 조정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그것이 니콜라로 인해서 너무 폭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지수는 15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서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요 코스닥은 끊임없이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하냐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줄지 동학개미운동이 시장을 살려놓은 것을 기관이나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자 그만큼 자금 여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운동이 엄청나게 이 자금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하다 지금 오늘도 또 늘어서 56억 4천억 56조 4천억 정도가 투자자 예탁금이고요 CMA도 또 올라와서 CMA 잔고가 지금 62조 1조 천억이 늘어나면서 62조 4천6백억입니다 아직도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또 하나가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사거래일 연속 주식형 펀드 순유출이 4천7십6억 정도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젤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라임 사태도 그랬고 일단 옵티머스 사태도 그랬고 그 외에도 서너 군데가 더 있어서 다섯 군데 정도가 그야말로 최악의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상황을 보고서 투자자들이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죠 못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펀드를 가입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자체적으로 사서 내가 들고 가서 좋은 일을 벌이겠다 또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0, 30대가 상당히 57%까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다 이제 노후작용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만약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또 하나가 펀드 매니저들이 저렇게 그저 부실 종목을 만약에 추천해서 펀드를 갖다 손실을 줘서 깡통으로 내몰았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을 못 믿게 되는 거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실제로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거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떤 일이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 저는 이럴 때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에드웬 루페브르가 어느 주식 투자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이 이렇게 갈 때는 단기 이격이라는 이런 걸 문제가 아니라 그죠 차트상으로 단기 이격이니까 잘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죠 내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단지 상승장으로 갈 때 좋은 기업을 꾸준히 들고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맞는 아마 주식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서 이번 장에 큰 수익을 내고 역사 이래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시장에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001을 보면 지금 2600포인트를 넘어가서 큰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경기가 그렇게 아닌데 뭐 한국은행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그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요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하나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수를 예측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이 경기선행지수 입니다 경기선행지수가 7월달 경기선행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2016년 대세상승장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4를 하면서 그죠 지수가 2016년에 올라갔죠 자 처음으로 100을 또 돌파했습니다 100.3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0.3에서 점점 올라간다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여튼 좋은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그죠 좋은 직장이 아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보호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행복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오로지 초점을 두고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꾸준히 보유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추세 추정하고 정배열이 가능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